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오늘 만난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소유냐 존재냐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에리 프롬이라고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한 개념 가운데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명체보다도 사람이 만든 인공물을 더 사랑하는 것을 네크로필리아 그렇게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내가 아픈 것보다도 자동차 유리창이 깨진 것을 더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것. 이걸 네크로필리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공물이 아무리 글렛듯하고 찬란하고 예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공물을 만든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질서를 잘 세워야 됩니다. 더 사랑할 것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것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질서를 잘 세울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오늘 한 날이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인데 이 마가복은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20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례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치유 이적 가운데 축사 축기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악마를 퇴치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는 공간보험서에 차례로 등장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 악령,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가공의 대상이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분명히 공중의 권세 잡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로서 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믿는 이들을 영적으로 괴롭히는 세력이 바로 악령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은 언제나 스스로가 고통스럽습니다 늘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다른 사람에 들어가면 타인까지도 사로잡아서 극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누가 보금에 보면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애졸도 사라지고 옷도 입지 않고 고함을 지르고 돌멩이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이게 자해를 하면서 사람 사는 고주지역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을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귀신이 요청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자기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예수님 떠나가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 앞에 위축돼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귀신을 향해 예수님은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속성 전체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름을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군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군대의 귀신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의 악령이 아니라 다수의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다 다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군대는 폭력입니다 자해하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사람이 민망한 일을 끼치는 것 군대의 특수성은 다수성과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인격 전체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이 거라사 지역 도시 전체를 소나기에 놓고 그 땅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때마침 거라사 지역 주민들이 기르는 돼지대가 산 길 속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무덤에서 저 돼지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무덤이나 돼지대나 더럽기는 다 마찬가지죠 항상 악한 영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 13절을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대가 바다 쪽으로 비타를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악한 귀신들이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대 속에 들어가서 낭떠러지를 내리달려가지고 바다 속에 몰사하는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권세에 의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악한 영들이 더러운 돼지들 틈 바구니에 들어가가지고 바다 속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예수께서 악한 영들을 완전히 제압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귀신들린 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예수 치유 이적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치유가 끝난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를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거라사 주민들의 반응과 치유받은 환자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로부터 17절을 한번 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음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들렸던 사람이 일어난 일과 돼지 떼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주민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귀신들린 사람을 예수님 단숨에 고쳐주시는 장면을 목도하고서는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은 귀신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강력한 예수 권세가 도시 전체를 뒤엎는 것이 탈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귀신에 지배하여 있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 많았는데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돼지대가 폐사했어요 다 몰싸한 다음에는 예수님 여기 계시다가는 우리 마을 전체가 또 피해를 입을 텐데 경제적인 손익 계산을 하니까 차라리 사탄의 왕국 하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낫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 퇴구해 주십시오 퇴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빌리뽀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 하나를 고쳐주었더니 그 주인들이 돈벌이가 사라집니다 그 악령을 통해서 점치던 그런 것을 통해서 돈벌이가 됐는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빌리뽀에서부터 퇴출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사건과 무관치 않습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당사자의 반응은 다릅니다 우리 18절 1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니를 이야기하여라 주민들은 악령의 고통을 받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고 고분고분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고 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누렸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더 고려해서 예수님 우리 마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여기 고침받은 환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대목은 예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나 따를 필요 없이 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너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부와 요한 이 오부들을 불러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물과 배를 다 놓아두고 부모와 가족과 친척 친구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꼭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만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제자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수께서 보여주세요 굳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 뒤따라 가지 않고 가정에서 집에서 고향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 그것도 좋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결론입니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예수님은 이야기하라 이야기하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자기 도시 거라사 지역 뿐만 아니라 데카폴리스 10개 도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파하는 건 다르죠 이야기하는 것은 사적인 대화라고 하는 전파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전도했다 선교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렇게 순정적인 자가 되고 예수님도 알아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이 예수님 권세로 다 쫓겨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사탄의 왕국이 경제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시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귀신이 밖으로 나가서 온전한 제정신이 돌아온 사람이 예수 제자 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이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다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메일 주소 또는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모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학생부 아이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심한 학교폭력을 당하여 전치 12주를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몸도 많이 다쳤을 뿐더러 큰 충격과 공포심으로 인해 마음도 많이 힘든 상태예요 신방을 가려고 했지만 그 누구와도 만나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학생부 교사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의 다친 몸과 마음이 빨리 회복되고 깊은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한 연약한 사람을 집단 린치를 가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기도 요청하신 분의 말씀처럼 몸 다치는 것보다도 이 마음을 다치는 것 이 트라우마가 돼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런 귀한 기도 요청을 해 오셨는데 이 폭력을 당한 학생이 몸과 마음이 다 치유가 되고 이런 상처에서부터 해방돼서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교사 그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 권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따돌리고 왕따를 놓고 폭력을 행사하내리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 마음속에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상처를 입고 몸과 마음이 다 상한 이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치 12주나 되는 참으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부위를 주께서 오르만지셔서 어슷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심령에 큰 상처가 있을 터인데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오르만지셔서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노그러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이 추라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는 귀한 학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생을 놓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사의 마음 하나님 받아주셔서 그 교사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